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심심해서 하는 인터뷰야 아 심심 인터뷰? 리허설을 하니까 또 시감이 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한 거라 최고의 무대를 만들고 오겠습니다 20살 박천웅이라고 합니다 팀에서 막내와 랩맞고 있습니다 저는 팀에서 리드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형준이라고 합니다 전 크리에이터 이런걸 처음이라서 긴장되기는 하는데 이때까지 댄스만큼은 엄청 많이 해봤는데 노래를 같이 하는거니까 긴장돼요 저희 한 명, 저희 팀 만내에 박찜 닮았어요 오늘의 의상 컨셉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의상 컨셉은 무엇인가요? 저희의 의상 컨셉은 무엇인가요? 저희의 의상 컨셉은 저희의 의상 컨셉은 영국 사관 사립학교 저희의 의상 컨셉은 영국 사립학교 느낌입니다 이 어깨띠를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직접 다 자르고 다 묻히고 이것도 묻히고 그랬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정말 멋지네요 레몬팀의 오늘의 의상 컨셉은 무엇인가요? 저희 오늘의 의상 컨셉은 아무래도 뭔가 무한적인 분위기와 섹시를 맡고 있어서 저희는 셔츠를 조금 변기함과 이런 빼거나 자켓 이런 것들로 포인트를 얻고 있습니다 섹시는 지금은 안 돼 여기서 하나 정도 덮을 생각이고요 저희 리더가 화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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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의상 컨셉은 무엇인가요? 저 사실 지금 옷을 안 갈아입어서 갈아입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의 의상 컨셉은 무엇인가요? 카리스마 영업스러운 말 강좌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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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의상 컨셉은 무엇인가요? 아 그 농업 벌란체 조금 스피치 타월 세트 컬 태어난 덕 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의 의상 컨셉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의상 컨셉은 섹시입니다 아 섹시해요 네 호피해요 아 이런 호피인데요 포인트를 네 위상을 주고 파트로 파트로 네 네 오늘 화이팅!